이상하고 아름답게 물들여진 하늘을 봐 당장은 예뻐 보이지만 그렇지만 결국엔 빨리, 랩듀! 네! 끝마다 불 찾는 거야 뭐하는 사람 있다고 첫사랑은 처음이라서 사랑도 처음이고 인생도 아직 처음이니 미성숙한 그런 청춘들의 이야기입니다 뭐해요? 진짜! 뭐하세요? 직접 아세요 극 중에서 되게 투닥투닥 해야 되고 20년 치기 친구처럼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빨리 친해져야 되는데 어떡하지 했는데 촬영하다 보니까 금방 친해지고 실제로도 만나면 투덕거리고 최연양 같은 경우는 좋은 에너지가 넘쳐서 같이 촬영을 하다 보면 긍정적이고 밝은 비타민 같은 에너지와 함께 좋은 영향으로 촬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여기까지 있었대요? 지금 여기까지 있었대요? 응 장난도 많이 치고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은 엔지도 나고 웃음 못 참아가지고 웃음 못 참아가지고 웃음 못 참아가지고 웃음 못 참아 웃음 못 참아 웃음 못 참아 웃음 못 참아 풋풋함에 많이 끌렸던 것 같아요 다들 정말 잘하고 성격도 너무 잘 맞아서 특히 한 명 한 명 이렇게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좀 죽이 척척 맞았다고 생각하는데 편한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죠 연기하는 게 너무 즐겁고 일단 뭐 저의 나이 또래이기도 하고 재밌는 이야기 작품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공감대가 거의 비슷해서 사실 너무 좋았어요 알다? 진짜 알다 너무 좋은 거 아니니? 지금 촬영을 하러 오신 건지 먹으러 오신 건지 첫사랑은 처음이라서는 푸릇푸릇해요 예쁘고 청춘청춘하고 청춘들의 열정 꿈 희망 사랑 그리고 도정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매력인 것 같고요 이렇게 되게 밝고 청량한 작품을 꼭 해보고 싶었어요 저희 모두가 정말 열심히 예쁘게 만든 그런 따뜻한 드라마이니까요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공통적으로 청춘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나 호기심 이런 건 통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정말 현실적이고 사랑스러운 로맨스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꼭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의 긍정 에너지가 전파되었으면 좋겠고요 좋은 에너지들이 많이 담겼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잘 전해진다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많이 사랑해 주세요 진짜 좋은 날씨가